아침의 기도 8월 1일 예상 밖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 예기치 못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의 예상대로 하루가 흘러가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예상이 빗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예상을 벗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죽게 속한 자유인이오.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 아멘